저는 험싱싱의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느낌이네요 험싱싱 더 좋은데요? 텔레 험험할때도 좋다 좋다 했습니다만 이게 제일 나아요 이거다 이거 험싱싱 스트라투 캡슴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첫 시간에 텔레로 시작을 해서 텔레 험험 같다가 싱싱싱 스트랩 같다가 이제 험싱싱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델들을 기본적으로 싹 다뤘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네 대를 한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네 대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실지를 이따가 끝에 한번 물어볼 거고요 물 풀어봐 가시면서 뭐 그렇겠죠 뭐 싱싱싱 싱싱 스트라이겠지 뭐 험싱싱을 고르시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항상 험싱싱이 점수 쪽에서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게 유저빌러티나 사운드나 1점씩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155만 9천원 텔레 험험하고 이제 같은 가격이고요 아 같은 가격이구나 고렇게 가격을 해놨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색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곱 가지인가 있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코랄레드인데요 코랄레드의 로즈우드 강렬하다 네 정말 이 색상이 엄청 쨍하게 옵니다 색상 구성을 보면은 아까 그 싱싱싱은 8개였고 얘는 7개거든요 하이얼리어 옐로우까지 이렇게 3개가 메이플로 나와있습니다 변성 잘했네요 네 색상 다 좋아요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55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레 뚜뚤레는 76mm 입니다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임넥 사틴 루레탄 피니쉬가 뒤쪽에 근데 앞쪽에는 헤드쪽에 글로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판 로즈우드 헤드머신은 펜더 클래식 기어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너 42mm 스트링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 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지판의 로즈우드는 역시 슬랍으로 들어가 있어서 두툼하게 두께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 공율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버프렛에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 싱글 코일 픽업 2개 그리고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커 1 이렇게 해서 험싱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2톤 5위 픽업 셀렉터에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까지 그리고 코랄레드 로즈우드 색상입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마스터 볼륨 2개 etz nowhere 험버커 듣고 오겠습니다 네 현버커 듣고 오겠습니다 sunt as 험과 싱 굿 어우 좋다 이거 마샬이구요 험버커 이게 더 나으려나? 이게 약간 진짜 매력적이네요 빈티지한 느낌에다가 피지컬까지 살짝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잘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듀얼리스트구요 van 분 이게 더 나으려나? 와아... 괜찮아요. 레드와아... 와아... 헌보컴 만세 와~~ 헌보컴 만세인데? 나이 좋습니다. 이럴수가 좋아좋아 4단 4단 저는 험싱싱에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느낌인데요 험싱싱이 더 좋은데요? 와 진짜 좋다 아우 4단도 너무 인상적이었구요 야오 이거 좋다 이거 오구 오구 음 아 이거 좋다 이건 이거 왜 험험할 때도 아 좋다 좋다 했습니다만 이거다 이거 좋아요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았어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윈 윈 진짜 윈 뭐 얄짤 없네요 좋습니다 뭐 4대 중에 한 대를 그래도 가져가신다면 선생님은 싱싱싱을 가져가실 거고요 저는 아마 이걸 가져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활용도 범용성 다 확실히 맘에 드는 모델이었고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빨간색 트레일블레이저 빨간색 트레일블레이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뭐 거의 뭐 대장이다 그래서 청학동 동대표 그냥 대표에요 대표 이게 대표가 됐네요 진짜 좋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혼자 빨간 두루마기 입고 다닐 수 있어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와 결국엔 80을 맞춰 내고야 말았습니다 150만원대 이런건 없죠 네 쉽지 않죠 네 뭐 있긴 있겠지만 팬더 이 맥팬의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플레이어 투 플레이어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다 75에서 80 정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레이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80점 몇 도 있습니다만 거의 최고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그런 좋은 기타 오늘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맥팬 플레이어 투 텔레 텔레 험버커 험험 그리고 스트랫 스트랫 험씽씽 이렇게 4대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하실만한 모델들만 딱 보내드렸는데요 나머지 모델들도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새로운 대안 중간 영역이 생겼으니까 한번 관심 갖고 어느 쪽이 나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플레이어 투 다른 모델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운영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어타임즈 채널 운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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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운영해 주십시오